안녕하세요 프리슨입니다 세형 꽃꽂이 2과제 수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수직형은 수평형은 옆으로 퍼지는 수평의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꽂았던 것처럼 수직은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듯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밑판이 넓어지게 되면 아주 뾰족한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수평으로 오는 이 넓이가 가장 좁을수록 높이 올라가는 모양을 더 잘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대칭으로 꽃을 꽂지 않을 거고 위로 타고 올라가는 듯한 모양으로 올라가는 수직의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의 수직과 수평형에 대해서 비교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수평과 수직은 모양에서부터 이미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올려드리는 수직형을 잘 이해하셨다면 역 T와 L자도 충분히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좁아지는 형태의 수직형을 잘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루스커스를 이용해서 쭉 뻗은 소재를 우리가 일방형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중심의 뒤에서부터 시작할 거죠 조금 휘어져 있는 라인들이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 수직이면 꽂으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뒤로 살짝 10도 정도 기울인 상태로 꽂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직형은 1대 3 혹은 1대 4 정도의 비율로 높아지는 게 좋은데요 사실 밑판을 여기를 1로 쳤을 때 0.5와 0.5로 두고 최대한 넓어지는 형태를 여기로 1로 치고 높이를 4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반의 1이라고 쳤을 때 이 2만큼보다 2배 정도 올라가면 1대 4 정도의 비율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뾰족하고 높이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뒤로 살짝 누운 상태로 꽂아줍니다 이 정도만 누웠고요 자 이게 4로 본다면 이거에 반을 나누고 그 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 양옆의 넓이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짧은 줄기들을 잡아서 이 화기에 거의 붙이다시피 꽂을 건데요 얘랑 같은 라인으로 하나 이 정도의 비율로 먼저 뒷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컬 포인트하고 폭을 적하게 되겠죠 저는 오늘 포컬 포인트를 거베라를 쓸 건데요 거베라를 가지고서 주변에 꽃들이 지그재그로 타고 올라가는 듯한 모양을 할 거예요 거베라하고 단단하고 굉장히 좋죠 수직형일 때는 사실 이렇게 얼굴들이 앞으로 많이 구부러져 있지 않고 위로 쭉 뻗은 거베라들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45도 각도로 나올 건데 밑판이 좁기 때문에 혼자서 많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꽂아줍니다 얘랑 얘랑 같은 라인이에요 포까지 꽂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포컬 포인트하고 수직 제일 높은 부분에 올라가 있는 루스커스 사이를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루스커스로 마무리하고 사이사이를 장미를 타고 올라가서 표현해 볼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수직은 밑에가 좁아야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밑판이 너무 뚱뚱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폭을 정한 루스커스에서 뒤에 수평을 정한 루스커스 사이에 너무 많은 꽃들을 꽂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포컬 포인트 바로 밑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넣는 꽃 하나 그리고 필러 하나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루스커스 바로 앞에 꽃 하나 정도만 넣을 거예요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입니다 이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거베라나 그 뒤에 루스커스보다 점점 각도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할 거는 수직형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다 일자이면 안 돼요 절대 그것도 방사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수직은 없어요 수직형으로 올라가는 듯이 꽂지만 수직은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기준이고 그걸 향해서 다 방사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했는데요 사실 책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양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만 대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보다 더 많이 꽃을 넣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꽃을 꽂을 수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더 꽃을 채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고 올라가는 듯이 해야 되니깐요 이 부분에 여기 여기 또 꽃이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겠죠 생각보다 수직형도 꽃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수직형의 가장 높은 부분 그리고 시작점을 우리가 루스컷으로 하고 나서 폭이나 넓이를 정하는 데만 지금 루스컷을 썼는데요 루스컷도 20본을 가지고 가게 될 건데 이거 말고 루스컷을 하나도 넣지 않는다 하면 안 되겠죠 재료의 70%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베라와 장미 사이사이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선을 조금 더 돋보이게 힘이 있게 느껴지도록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루스컷을 5번 혹은 6번 정도를 1, 2, 3, 4, 5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뒤에만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 사이사이에도 끼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한 60% 이상의 골격을 다 채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필러들을 넣어서 색감을 도와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저는 소국 대신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선택했는데요 물론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몰라서 우리가 꽃을 미리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거는 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소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 공개 문제라는 시험의 특징 그리고 장점은 미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소재들을 찾으시면 좋은데 소국은 언제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선택하기에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봄이나 그리고 겨울에는 또 특별히 이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또 대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얼굴이 예쁘고 가벼우니까 사용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꽃과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는데 좀 더 효과적인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스프레이 카네이션과 편백을 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거베라하고 장미를 넣고서 골격을 잡았을 때 미니 장미를 넣었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흐트러지지 않게 지금 했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미니 장미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형이라고 해서 앞쪽만 꽂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서부터 이 끝선에도 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수직형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직형은 높이가 절대로 짧고 밑에가 뚱뚱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1대4 정도의 비율로 밑에가 좁고 아주 높이 올라가는 형태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칭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밑에가 좁고 높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칭으로 맞추는 게 수직이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마치 좁은 2등급 삼각형처럼 보이는 것을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밸런스하게 타고 올라가는 듯한 모양을 주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고 수직형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프리쌤은 꾸바 같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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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